마지막에 그래 그래 내가 망해지면 네가 나를 볼까 봐 나를 몫이나 걱정해줄까 봐 봄에 안 좋은 거 하러 왔어 시끄럽고 졸린다 그래 이제 집에 가야지 지금 오해 바람이 점점 차가운데 따뜻히 좀 입고 다녀 먹으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가 가진 언어로 표현 못해 알잖아 내가 좀 서툰지 술 한잔했어 너무 보고 싶어서 네가 싫어하는 담배도 피고 술도 했어 술이 깨면 내가 또 미워질까 봐 마시다 보니 조금 취했어 어디야 어디야 지금 오후에 빨리 와 너 올 것 같아 여기서 나 기다리는데 지연아 오늘따라 네가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전부 낫지 미안해 지금 뭐해 지금 뭐해 의식은 점점 희미해가는데 네 얼굴은 또 또렷하게 생각이 나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나란 놈이 그렇지 못도 못해 말도 못하는 내가 싫어 술 한잔했어 너무 보고 싶어서 네가 싫어하는 담배도 피고 술도 했어 술이 깨면 내가 또 미워질까 봐 마시다 보니 조금 취했어 어디야 지금 빨리 와 지금 오랜만이 와 너 울 것 같아 여기서 나 기다리는데 어디 지연아 오늘따라 네가 보고 싶구나 또 보고 싶어서 미안해 아 괜찮다 그치 올리려고 했거든요 술이 안나서 그런게 나왔거든요 어디 나 좀 바로 불렀지 들어오지 못하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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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겁나 웃겼네 박차는 어디로 아 아 아 아 아